앙구독디 앙따봉띠 플 contributes 빨리 들어왔 맨날 기다리게 하고 빨리라 오케왔다 왔다 오케이 유튜브윗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9랑키버 헬로헬로 지금은 끝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9랑키버 네 네 헬로! 네! 여어! 여어! 오늘은 컨텐츠는 컨텐츠를 할겁니다 뭐지?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 이게 뭐냐? 또 우리 먹기로 하겠지 일로와 일로와 아하하하 바로 뭐냐면은 웰리랑 저랑 주옥문 빨리 열기 대결을 할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마인크래프트 하드모드는 진짜 막 한두 번 밖에 안해봤거든요? 제.. 지금 마인크래프트 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멜리랑 어 지옥문 누가 먼저 빨리 여나 대결할겁니다 알겠습니까? 여기서 초보랑 고소가 여기서 초보랑 고소가 나이는거야 아시겠어요? 이제 한 한달동안 놀림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멜리랑 어 시야할 이렇게 뭐있지 지옥문 빨리 열기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지금 배고픔 닮으면 안되니까 바로 시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나무나무개 그 다음에 시작 시작 그 다음에 맵은 바로 그냥 만든거예요 그냥 즉석으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한겁니다 알겠습니까? 참고하셨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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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헐흐흡 아 때리 glass 기 joking 아 배가보안 배가보안 아 가라고 아 가 박해하지마 으아아아아아 아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 일단 돌을 빨리 캐고 일단 뭐 기록은 아니고 그냥 서로서로 먼저 누가 지옥문을 만드냐니까요 아시겠죠? 피즈모드 아니겠지? 피즈모드 아니고 난해도 하드 하드로 할까? 남자답게? 상남자입니다 하드모드입니다 하드코어의 하드 하드모드에요 아 진짜 이렇게 해본적 한번도 없는데 나는 마인크를 나는 마인크를 잘해가지고 이런거 많이 해봤지 오 크래버니가 니꺼 만들었네 오 오면 죽일라 했는데 흐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도끼 만들어주는거 일단 나무는 어느정도 캔 다음에 바로 바로 땅굴로 들어가야돼 근데 주변에 그거 없나? 뭐야 뭐야 아니요 맞아 이거 옵티파이 모드는 깔려있습니다 에에에 에이 왜그래 그냥 범 들고와서 죽여버려야됩니까? 하핰 하핰 멕 챙길거죠? 먹을거 많아 왜? 왜 많아? 무슨 뭐 땜.. 나 게임으로 다 꺼냈어 그래쯤 끝날요 아시겠어요 컨텐츠 끝날요 컨텐츠 끝날요 야 근데 뭐일꼬 그래서 그 하지? 뭐일꼬 뭐일꼬 남은 이정도만 캐면 됐고 샘 뭐야 누가 내일을 짓도 아닌데 자 뭐야 무슨 소리야 자 자 자 이게 무슨 소리야 한방에 죽네 머리 맞추면 오 이거 신버전 패치구나 뭔 소리 이게 돼지 잡는 소리지롱 어 말고기 없네 말고기는 있던거같애 멍청한 자식 내가 말을 봤음에도 왜 무시했겠니 말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녕 하이 하이 때리기만 해봐 배고보면 안다냐? 배고보면 달아? 하드모드인데 이상하네 코아이네 코아이네 맞나? 남양꺼 따라하는거 따라해 코아이네 맞나 무섭다는 뜻 아닌가 코아이네는 무섭다는 뜻 아닌가 몬스도 한마리도 몬스도 한마리도 근데 몬스도 한마리도 안보이고 하드모드 맞는데? 디피컬 3 맞는데? 설마 여기서 아닌데 하드맞는데 코아이네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상하잖아 제대로 해야지 할거면 안그래?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난 이미 돼지 잡고있어 지금 난 돼지 이미 다 잡고 지금 딴걸로 들어갔는데 느리고 느려 멜리 멜리 느려 멜리 느려 난 안한다고 어? 바다에 36g 오징어 아니죠?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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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느긋느가하면 안된다고 이거 대결이라고 어마한 대결 이거하면 한달동안 노릴거에요 나 아이고 나보다 못하네 응? 아시겠어요? 그럼 벌칙 걸을까요? 그냥? 지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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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형님? 너는 나는 너한테 형님이라 부르고 일주일동안 오케이? 너는 뭐할래? 나는 니꺼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나는 응 나는 뭐할게 없는데? 아 그니까 만들라는거죠 맨날 형님이라 부르잖아 난 그니까 니는 그럼 당연하지 그거 그 나의 차이가 나의 차이가 나의 차이가 몇인데 지금 그건 그건 당연한거구요 뭐라 부를래는 내가 뭐라 불러?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어 하이 하이 어? 또 내꺼 또 훔치러왔어? 아니 내가 너냐 뭐 훔치러오게 일단은 안전하게 차샘 맞춰줍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여는거라도 맨손으로 하면 좀 불안해 아니야 그냥 모자란 갑옷만 만들어줘 내가 다 쇠벼아가야지 으흐흐흐흐흐흫 막 내가 쇠벼 가버리면 어떡할거야 쇠 쇠벼아 가면 니 쇠벼아가면 그냥 일단은 죽도로 너 쫓아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만들어버릴까 이거 다 해아만 키웠던지 나는 으으으 좋아 무엇이냐 지금 제작자는 바로 일자골 일자골 일자골? 아 일자골 누가 파? 일자골 파야지 이거 안파냐 안파세요? 다행 근데 이 짝으로는 아니고 약간 이런 계단식으로 파야되겠다 어 야 이거 뭐야 뭔소리야 야 이거 미쳤어 이 씨드 왜? 어? 어? 여기서 거미소리나 당황하냐? 몬서 덩굴에 있겠지 아니 폐광이란 뜻이잖아 멍청한 자식아 오 뭐? 어 다이아다 다 닦고 하고 계속 어 진짜 다이아야 다 한개밖에 안나오네 뭔소리야 옆에서 보고있고 왔네가 지금 다이아 캡다니깐 아니 딱 킹단이나 철이 없어도 못해 지금 어디 어디 참나 나 쪼 오지마라 가 응가 가고싶지도 않아 냄새난 사람 옆에 가고 냄새 나 냄새 안나는데 냄새 나 전 발에 땀도 안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 냄새도 안낸다고 겨드랑이 땀나게 그쯤은 좀 나더라 와 와 와 어휴 방패 만들어야지 저번에 제가 찍었던 그걸 따라합니다 다이아 잘 캐는 방법 그게 뭐지? 일곱가지였나 여섯가지였나 그걸 할겁니다 저번에 찍었잖아요 기억왔나요 진짜 거의 1년 넘었어 1년 안넘었어 1년 넘었어 1년 넘었어 억지부리지지만 제일 싫어 오 다이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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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치네 뻥치네 다이아 캡다 안뜨는데 다이아 캡다 안뜨는데 철 구워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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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띠 띠어쓰기 싫어하냐 와 오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 쫄렸다 즐기하세요 그쩍 난 지금 깨달음을 얻었거든 아 이 철 다 캐갔네 아 난 지금 깨달음을 복사보고 해야겠다 뭔 지금 봐 뭔 지금 보지 복사보고야 난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니깐 멜리야 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멜리야 왜 말이 없어 왜 왜 깨달음을 얻어 흠 어 뭐야 안녕 뭐야 왜 왔어 아 여기 내굴타고 왔지 아 이거 진짜 하하하하 와 와 자기 귀찮다고 내굴 온거네 와 와 이거 그냥 쓰레기같았으니 하하하하 가져갔진 않았겠지 어 가져가진 않았네 그럼 완전 쓰레기는 아니네요 인간 말종 쓰레기는 흥 음 의리미 그러니까 인간 말종 쓰레기 남의 물건 소나인데 흠 흠 그니까 보기와 다르네 2 их 자 가자 귀합자 흥 히에스미 손 팔으면 안나져라 정신이 나간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 뽐뽀한거 뭐죠? 와... ㅋㅋㅋㅋㅋ 개펌펌... 뽐뽀 그 자체 와 이제 가보닙네 그쪽은 어쩌라는거지? 난... 뚜두겨 막고싶나? 잔양아!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? ㅋㅋㅋㅋㅋ 오... 크리퍼스는 끔찍했다 와... 오 바로 옆에 좀비 있는거... 크리퍼스는 개월 끄깃을래 죽었으면 내가 바로 템 다 먹고 도망가고 아니야 이거 없다니 죽음 끝이야 그냥 아 맞아 죽음 끝이지? 응 죽음 끝이야 기회가 한 번이야 야 이거 뭐하냐? 나? 나 다 약해 입만 뻥그러면 구라치고 있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? 에? 여보세요? 입만 뻥그러면 구라친다구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? 아니다 나도 안겼잖아요 와 좀비가 나 미는 줄 안 heart 이제 게임은 끝난거 같애 게임은 끝난거같애 кар염은 끝난거 같애 엉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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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죽었어 다이 안뉴었자나 왜? 엉? 다이 안뉴었콘 내가 방금 깨달 entwickelt 다있찍 원래 지옥문은 다이아두어 폐강가서 다이아두어 폐강가서 다이아두어 지옥문은 여는데 다이아두어 다이아두어 아아아아아아 오픈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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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떻게 만들었어 아아아아아아 아이 어땅 ע 포보오 양쪽 으 으어ificar! ㅇㅔ제 내가بر공격!! 내가 죽이면 것이지 죽이면 것이지 private 적나비 내가 내가... 내가 이겼다!! baskets 배불물랑 와아아! 맨리 관전상태 됐죠 하하 하 으으으으 왠님 마이كن 춰쳐봐 맨님 왠님 왠님 불레아 맨날 저래 일단 일주일 동안 뭐여야돼? 맨날 원래 형님들은 부를께요 형님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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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내일 만들어오게요 아뇨 지금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 말 안하네 지금 내일 만들어 올께요 아시겠져? 아... 아시겠져? 수고하셨습니다. Damage 도와sal 클로징 왜냐면 관전상태 으우우우 멍쩐 안전지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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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화이트다아아!! 엔드! 제가 알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박아주시고 멜리 영상에선 싫어요 박아주시길 바랍니다. 구독,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들, 안녕히계시오. BYE